네 안녕하십니까 bdj 허브 입니다. 허브가 나와 있는 곳은 상길포인데요. 네이버 대표 카페에 bdj 피싱컬럽 시조회가 있어 가지고 허브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우리 회원님들 시조회에 참석하려고 쏙쏙 직길 장소에 모여 계신데요. 오늘 시조의 bdj 피싱클럽 시조의 풍경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조에 참석하시려고 우리 회원님들이 속속 지금 6시 30분 정도 됐는데 직길 중이세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코스님. 네. 응. 또 어떤 세번은 이자인 것 같은데. 또 힘들게 또 오셨어요. 네. 네. 명찰 배구 중이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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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에서 취비 사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선착장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시조에 참석하는 회원님들 가족분들도 많이 오고 잠시 후에 자대로 입장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은 전부 다 이보식으로 입장을 하실 거에요. 드디어 시조에 행사가 있는 만석자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뒤에 계시구요.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자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자대에 도착을 했네요. 만석자대에 도착을 했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왕선자님.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장훈이의 독자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태프님들이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유단장관님. 이쪽에서 자석 번호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번씩 자리배정을 위해서 이쪽에서 자리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담당이라 오늘은 낚시는 안해요. 이쪽에서 보이는 곳이 3호지구요. 이쪽은 1호지하고 2호지입니다. 잠시 후에 여기 자리가 전부 다 채워질 겁니다. BDJ 피싱클럽 시조에인데요. 오늘 우리 후원해 주신 우리 협력업체 협력업체 리스트들이 같이 현수막에 다 있어요. 협력업체 후원해 주신 우리 업체 사회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BDJ 피싱클럽도 또 많은 잔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회원님도 오늘 상품을 받으시는데 아마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회원님들이 쏙쏙 1,2,3,5지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세요. 아직 시조에 시작은 안 했는데 방류 전에 손목보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지에 잠깐 왔는데요. 벌써 시작하기 전에 고기를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잡았어? 네. 몇 마리 잡았어? 네. 꽤 많이 잡았어요. 이제 방류 이제 오를 계속 할 건데 어휴 살림은 꽉 차겠는데 6마리요. 축하해. 수심을 얼마 줬어? 수심 몇 메타 준 거 같아? 6메타? 네. 벌써 많이들 잡으셨어요. 이쪽에 한번 2호지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님 벌써 살림방에 담겨있어요? 네. 4마리만 잡았어요. 4마리. 이제 방류하면 여기 꽉 차겠네요. 오랜만에 만석자대도 낚시하시는데 지저리가 많이에요.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호지에 현지아빠님 또 얼마나 잡으셨나 벌써 머리 꽉 찼어. 한 10마리. 10마리요? 아까 제가 코쳐진 대로 해보니까 좀 돼요? 네. 말했는데 안 나오면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네. 이제 이러면 방류 아직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바구니 더 사야 되겠네. 이제 바구니 여기 팔아요. 갈라 그러면은. 우리 여성 회원님. 점성아 한 마리 어머님이신데 냄빙하고 계시네. 사모지에서. 아이고 아이고. 방류 전에 이렇게 많이 잡으세요 어머니. 네. 지금 거 아니에요. 살림을. 살림하게도 꽉 차있고. 아이고. 그냥 딱 걸렸네. 오늘 시조에 상품들이에요. 오늘 시조에 상품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회원님들 이제 나중에. 명찰로. 명찰복불복으로 추천드립니다. 상품으로 해가지고. 네. 회원님들한테 전부 다. 네. 나눠 드릴 겁니다. 회원님들. 찬조해 주신 회원님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인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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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스태프분들이십니다. 2019년 bdj 피싱클럽 시조회를 시작합니다. 카페 매니저 푸른성 김용호님이 대표로 해주실 겁니다. 유세차 기해년 4월 28일 bdj 피싱클럽 푸른성 매니저와 회원 일동은 3가 아래입니다. 대수지신 용왕님이시여 낚시와 바다를 사랑하는 bdj 피싱클럽 회원들은 서로 침묵을 도목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한데 모였나이다. 우리 회원들은 그저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뿐이니 오로지 정을 나눌 때여 다수 주시여 즐거움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신이시여 저희가 낚시하는 날마다 풍파 거두시여 물결 잔잔히 하여 주시옵고 기용과 수원의 푸고남이 대수지신의 풍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낭이시여 비록 정성 부족하오나 부디 만나는 사람마다 인정 넘치는 만남되게 해 주시오며 저희들 내딛는 걸음 뱉는 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시여 다치고 실수하지 않게 살펴 주시옵소서. 고르지 못한 자리 부족한 정성 적은 차림이로나마 바라고 권하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자문위원님들 시조에 제문을 읽으시고 바다에서 우리 회원님들 어복과 안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고돌이님과 스탠린님들이 우리 회원님들 바다에서 안전과 어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만석자대 권선장님과 만석호 권선장님 바다에 어복과 기원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주세요. 우리 회원님들도 바다에서 안전과 어복 2019년 본격적인 바다 낚시 시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도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자연식에 낚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같이 이제 우리가 시조회를 했으니까 뜻깊게 떠가고 음식 준비한 것도 우리 자연식에 오셨던 조사님들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고사 지내고 이제 고사 음식을 서로 회원님들하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식에 계신 분들도 아까 나눠 드렸거든요. 같이 먹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조회 제가 끝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